기아 자동차를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꿈꾸던 하이엔드 라이프의 시작, 카니발 하이리무진! 지금부터 함께 경험해보실까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의 크롬 몰딩을 적용하여 고급감을 더했으며 후면부에는 후방 보조 제동 등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했습니다. 실버와 바디 컬러가 조합된 프론트 범퍼가드는 세련된 프론트 이미지를 구현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리어 범퍼가드는 심플하고 와이드한 볼륨감을 보여줍니다. 측면에 적용된 사이드 스텝은 후속 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더욱 높여주고 기본차와 차별화된 하이리무진 전용 승하차 스팟 램프로 탑승객의 안전한 야간 승하차를 보조하며 후면부에는 하이리무진 전용 엠블렘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21.5인치 대형 스마트 모니터는 후속 승객에게 다양한 컨텐츠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스마트 모니터와 함께 제공되는 리모컨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센터부에는 대형 LED 센터 룸램프 및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하이루프 측면에 적용된 LED 독서 등은 독서 등 부위를 가볍게 눌러 조명이 나오면 원하는 위치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여 개별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키 온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 시 방전에 우려가 있으니 꼭 시동을 켠 후 작동하시기 바라며 사용 후에는 확실하게 꺼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오버헤드 콘솔, 썬바이저, 글로브 박스, 러기지에 LED를 적용하여 야간의 실내 시인성 확보와 동시에 고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석에는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슬라이딩 도어 글라스, 쿼터 글라스, 테일 게이트 글라스에 주름식 커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튼을 사용 시에는 커튼 위아래 면을 동시에 잡고 수평으로 밀고 닫아야 합니다. 수평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커튼 늘어짐과 고립 빠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석 시트 후면에 장착된 빌트인 공기청정기는 센서를 통해 실내 공기 상태를 감지하여 초미세먼지 및 실내 유해가스를 정화합니다. 버튼을 1회 누르면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작동되어 오토 모드로 진입하고 버튼을 2회 누르면 터보 모드가 작동되며 3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빌트인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시트를 앞으로 이동 후 하단 손잡이를 올려 흡입구 그릴을 탈거하고 필터의 손잡이를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겨 오염된 필터를 제거합니다. 새 필터는 공기 흐름 방향을 정확히 확인한 후 홈에 맞춰 위로 끝까지 밀어넣고 흡입구 그릴 상단의 거리를 필터 투입구 상단 홈에 맞게 정렬한 뒤 조립합니다. 시트를 원위치 후 인디케이터를 5초간 누르고 있으면 멜로디 소리와 함께 알람이 꺼지며 필터 사용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냉온 컵 홀더는 음료의 온도를 일정 시간 유지시켜주는 편의사양으로 센터 콘솔의 전방과 후방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1회 누를 경우 푸른색 표시등이 켜지며 냉장 상태가 유지되고 버튼을 2회 누르면 빨간색 표시등이 켜지면서 보온 상태가 유지되며 버튼을 3회 누르면 표시등이 꺼지고 작동이 중지됩니다. 냉온 컵 홀더는 키 온 상태 또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작동하며 최대 2시간 연속 작동 후 정지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